여러분 안녕하세요. 1타 강사와 함께하는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일어나서 씻고 바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드머니는 1046만원. 그냥 46만원 갖고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천만원은 그냥 말 그대로 금고에 있는 돈이고 46만원 가지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팅은 3000원 배팅으로 시작할 거예요. 총 배팅은 6000원이죠. 이렇게 8번이다. 그러면 3000원 배팅씩 세컨하고 떨더즌에 배팅 들어갈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메가 룰렛은 유러피안 룰렛이고요. 유러피안 룰렛은 총 번호가 37개고요. 싱글 제로, 제로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메리칸 룰렛 같은 경우는 제로, 더블 제로, 36개 번호, 총 38개 번호가 있죠. 29번 적중했죠. 이렇게 해서 3000원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00원 배팅으로 가지만 여러분께서 만약에 1000원 배팅 하신다. 100%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1000원이라고 보이시죠. 아니면 5000원으로 올리셔서 제 게임을 벤치마킹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한테 맞게 시드머니 구축하시고 거기에 맞게 내가 하루에 100만 원을 버시고 싶다. 그러면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냥 나는 하루에 담배값, 밥값 이 정도만 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라이브 할 때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돼요. 그때 영상 올릴 때는 따로 문의 받지 않습니다. 따로 문의를 받지 않고요. 저희가 구독자분들, 저희 쪽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알림 설정이 뜨잖아요. 라이브를 한다라고 그때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영상 업로드 해드릴 때는 따로 문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말 그대로 영상 업로드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소통은 라이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7번 적중했죠. 시스템 베팅은 일정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뭔가 틀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삐걱하게 되죠.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만약에 이거를 부수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하는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셔서 위험 상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오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대처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연구하시고 이렇게 가셔야 되죠. 그래야 제로가 나왔죠. 제로 나오면 한 번 쉽게요. 저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번호가 바로 제로예요. 이 시스템에서는 물론 제로를 베팅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는 뭐 괜찮죠. 그런데 지금 투다즌 베팅 시스템에서는 제로 베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로가 나오게 되면 한 번 쉬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딜러가 한 번 바뀌게 되면 그때 한 번 또 쉽니다. 그리고 같은 번호가 연속 두 번 나올 때 또 한 번 쉬고요. 이런 거는 그냥 제가 긴 시간 동안 갬블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죠. 저는 갬블링 경력이 40년입니다. 40년. 이렇게 34번이 나왔고요. 이렇게 퍼스트하고 세컨드다즌에 9,000원씩 베팅 들어갈게요. 이렇게 27번 나왔고요. 제로 나왔고 34번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퍼스트하고 세컨드다즌에 베팅 들어갔습니다. 3,000원을 먹기 위한 투자죠. 스피인 힘 죽어가고 있고요. 26번 또 한 번 큰 번호가 나왔고요. 이 친구는 들어오자마자 다 큰 번호를 까네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27,000원씩 퍼스트하고 세컨드다즌에 베팅 들어갈게요. 총 베팅 금액은 54,000원입니다. 절대 열받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갬블링 하다가 열받으시면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꾸준한 베팅만이 시스템 베팅, 프로 갬블러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대 욱하면서 오버해서 베팅하지 마시고요. 적중했죠. 이렇게 해서 9번으로 이렇게 3,000원 베팅으로 다시 내려서 세컨드하고 떨다즌에 베팅 들어갈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베팅 시스템은 투다즌 베팅 시스템으로 24개 번호, 총 37개 번호 중에 24개 번호를 마킹해서 베팅하는 거예요. 베팅 방법은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어차피 65% 확률이에요. 어차피 바카라가 50%가 조금 안 돼요. 왜냐하면 플레이어뱅커잖아요. 플레이어뱅커에 타이벳이 있기 때문에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대5가 아닌 거죠. 적중했죠. 이 갬블링에서는 1%의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차이가. 15% 정도가 바카라보다 높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카라 하시다가 잘 안 풀리시는 경우 있잖아요. 한번 룰렛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스템 베팅으로요. 갬블링은 하지 마세요. 갬블링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박을 하는 거라. 여러분 진짜 갬블을 안 하실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성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재밌는 게임이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로가 나와서 또 한 번 쉬겠습니다. 이 친구랑 나랑 합의자로 안 맞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스템 베팅. 그나마 시스템 베팅으로 가세요. 그리고 빠른 시간에 치고 나오는 거예요. 오래 머물지 마세요. 오래 머무는 순간 패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최대한 빨리 끝내고 나오는 걸로. 제가 드리는 이런 조언들은 갬블링 40년 경력에 있어서 제가 겪었던 거. 저도 전재산 날려봤어요. 그리고 힘들게 살아본 적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돈에 영향력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이 친구는 큰 번호를 많이 때리네요. 이렇게 한 번 퍼스트하고 세컨 다즌에다 9,000원 9,000원 18,000원 베팅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절대 카지노에 오래 머물지 마세요. 이거는 오프라인 온라인 통틀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은 여러분들께 방도 주고요. 밥도 주고 컴프를 많이 주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잡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카지노에 잡아놓으면 잡아놓을수록 일 확률이 커지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7번 적중했고요. 이번 세션은 대략 한 15분 정도 세션으로 마감을 할 거예요. 대략 저는 영상을 만들 때 대략 한 15분 정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영상 업로드에서는 저희랑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라이브를 할 때 라이브 할 때 문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그때 궁금한 사항 있죠? 그런 거 문의 주시면은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15번 적중했고요. 3,000원씩 퍼스트하고 떨드다즌에다 배팅 들어갈게요. 15번이 나왔죠? 저희는 메가 룰렛 1타 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야만 궁금하신 점 저희가 라이브 할 때 꼭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영상에서는 그냥 이 교육에 이 갬블 교육에만 집중하도록 하시죠. 27번 적중했고요. 또 다른 배팅 들어갈게요. 3,000원씩 퍼스트하고 세컨드다즌에 6,000원 총 배팅 들어가겠습니다. 절대 오래 갬블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갬블을 하게 되면 무조건 카지노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따는 경우도 한두 번씩은 있겠지만 몇 번은 안 되죠. 결국에 이렇게 퍼스트하고 세컨드다즌에 총 3,000원, 3,000원, 6,000원 배팅 들어갔고요. 결과 한번 지켜볼게요. 제로는 지나갔고요. 4번 들어왔습니다. 적중했죠. 오케이 여기서 세컨드하고 third 다섯 배팅으로 다시 한번 6,000원 배팅 한번 들어갈게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업로드를 못 시켰고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라스베가스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디안 카지노들 뉴욕 동부 쪽에 있는 아틀란틱 시티 그리고 남부 쪽에 있는 빌락시 전 미주를 다 다녔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해외로는 필리핀 필리핀의 마닐라하고 클락 쪽에 있는 그 카지노에 가서 갬블링을 하고 왔죠. 12번 나와서 미적중 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갬블링 플레이스가 바로 라스베가스죠. 거기는 이제 음식 그리고 그냥 분위기 이런 게 워낙 진짜 압도적이죠. 너무 좋아요.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거기는 진짜 그리고 제가 해외 또 다른 데 가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곳이 갬블링하기 좋은 곳이 필리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솔로웨어나 오카다 같은 경우는요 테이블스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갬블링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죠. 이렇게 5번 또 나왔네요. 제로가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왔구나 2번이 2만 7천 원씩 총 5만 4천 원 몇 띵 들어갈게요.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게임을 하시겠죠. 그리고 가신다면 동남아 마카오나 아니면 필리핀 이렇게 많이 가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도 좋아하지만요 오프라인 가서 직접 칩을 만지면서 하는 것도 선호합니다. 또 7번이 나왔네요. 8만 1천 원씩 세컨하고 떨드다진다가 베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못 먹으면 이제 리스크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서 이제 못 먹게 되면은 좀 고민 좀 해야죠. 몇 번을 쉬어야 되나 이렇게 스피링 돌아가고요. 이번에 확률은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와서 큰 번호 아니면 작은 번호를 많이 때리고 있네요. 또 7번에 들어갔죠? 7번 연속 2번 나왔어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아까 같은 번호가 나오면 무조건 쉰다. 에이 그냥 가자. 이렇게 24만 3천 원씩 48만 6천 원이죠. 토탈 베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듀얼 다이죠? 듀얼 다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진짜 너무 열받네. 열받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열을 벗고 있죠.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오케이 36번은 적중했죠. 이렇게 확률 싸움이거든요. 이 룰렛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시 3천 원 베팅으로 내리면 되죠. 퍼스트 하고 세컨더즌에 3천 원 총 6천 원 베팅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언플러그 했다가 다시 플러그 했습니다. 오케이 스피드 돌아갔고요. 이렇게 13번 적중했습니다. 이렇게 3천 원씩 퍼스트 하고 떨드 다즌에 베팅 들어갔고요. 15분 현재 지났고요. 저는 2만 7천 원 거의 한 3만 원 정도로 올렸네요. 15분 하게 되면 3천 원 베팅으로 한 3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네요. 이 베팅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업로드 해드리는 영상에서는 저희한테 문의를 주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할 때 라이브 할 때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이렇게 해서 31번 적중했고요. 이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 수익금 어느 정도 담배값, 밥값 뭐 이렇게 해서 올렸고요. 저는 이런 한 세션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 4번 정도 시간이 허락되는 경우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